네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AM 매니지먼트와 함께하는 AM 리포트 라이브 시간입니다 자 오늘 시간은요 1월 16일 화요일에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늘은 조금 일찍 시작했습니다 식사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을 조금 뺏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블록미디어에 오진석이고요 제 옆자리에는요 AM 고영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아까 이제 대기할 때 오셨단 말이에요 새해 되고 오늘 처음 만났더라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시고 성투하시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 성투하시고 그런데 벌써 2주가 지났다는 거 그 사이에 너무나 많은 일이 있었다는 거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비트콘 ETF가 승인이 나서 이제 상장돼서 거래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네 아 이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진짜 사실 크립트인이라면 많이 기다렸던 이슈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아 진짜 많이 커졌구나 이 시장이 감개가 무량했죠 감개가 무량하다 네 저희 방송에 나오셨던 코빗의 정성문 센터장은 이제 비트코인이 화폐 돈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깔린 것이다 서울 부산 간의 고속도로가 이제 비트코인에도 깔리게 된 것이다 라고 의미를 부여하시고 최창환 선임기자는 비트코인의 격이 달라졌다 이런 멋있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표현 하나 뭐 없습니까 한숨 지으시네요 네 좀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좀 준비를 했을 텐데 좋습니다 혹시 저희가 지금 방송하는 화면이나 음성이 끊기거나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면은 채팅창에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 관계로 이제 시작을 하면서 들어오신 분들 이제 아이디도 한번 읽어보죠 정김78님 고맙습니다 am풀미 항상 정확한 분석 고맙습니다 빅맨님 빅btc님 크립토월드님 페페님 오셨어요 아우 페페 페페님 등장하셨습니다 네 etf 변수로 인하는 혼란이 있다 빅맨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내용을 오늘 저희가 좀 짚어볼 예정인데 일단 비트코인 etf가 아주 강력한 올해의 이제 쿼드러플 호재 중에 하나였어요 이게 재료가 소멸이 된 것 같습니다 저가 느끼기에는 그리고 시장에서 느끼기 그런 것 같은데 그 조정받는 이유를 일단 시작하면서는 간단하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뭐 현물 etf 같은 경우에 실제 수유로 이어지는 호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호재인 건 맞지만 그 이전에 저희는 그레이스 케일이 운영하고 있던 gbtc라는 상품이 이제 etf가 승인이 되면서 환매를 할 수가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묶여있던 물량이 매도로 나오면서 좀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etf가 승인이 됐다는 건 자체는 지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거니까 굉장한 호재고 기분 좋은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매주 월요일날 am 매니지먼트가 발행을 하시는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여기 있죠 여기 위에 화면에 있는 am 위클리 리포트의 일부를 저희가 생방송 중에 이제 좀 보여드립니다 일단은 리포트 첫 장부터 etf 승인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최근에 조정 장세는 아마도 gbtc라는 신탁펀드가 etf 되면서 수수료가 원래도 비쌌는데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그레이스 케일이 수수료를 1.5%로 책정을 했어요 그런데 피델리티나 블랙락이나 비트와이즈 이런 데들은 대부분 0% 혹은 0.25% 뭐 요 수준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고용배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그거는 너무 좋겠습니까 네 바꿔야죠 바꿔야죠 개심해서 갈아타야지 그동안에 뭐 마이너스 프리미엄 프리미엄 뭐 여러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이 정도 되면 그냥 블랙락 가는 게 정신건강 좋지 않냐 이렇게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다라면서 지금 팔자로 나선 상황으로 진단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조정이 시기에 왔어요 48,000까지 갔다가 42,000으로 물러선 상황입니다 그 리포트 내용 조금만 더 보고 차트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뭘 볼까요 글로벌 시가총액 한번 볼텐데 이게 참 유의미한 그런 자료이기도 합니다 이제 지금 비트코인이 8위에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테슬라를 제켰습니다 시총상에서 테슬라를 제켰고 비트코인과 이제 가상자산을 극혐하는 버크셔 해소웨이를 또 제친 상황 그리고 4만 7천 8천 갔을 때는 페이스북의 메타도 제쳤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일단 순위권의 10위 안에 들었다는 것 자체가 이제 비트코인을 어쩌지 못하는 상황에 글로벌 자산이 된 게 아니냐 올해 초에 11위까지 내려간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또 8위까지 올라선 거 보면 참 진짜 큰 시장이 되었다 큰 시장이 되었다 앞으로도 이제 비트코인 계속 이제 좀 지켜보면 좋겠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제쳐야죠 일단은 주식시장까지 진입한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더욱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 표 한번 볼게요 제가 어제 리포트를 보면서 이제 테더 usdt의 도미넌스와 비트코인의 상관관계 차트가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깔끔하게 지금 상황을 보여주는 투자자분들의 지표 nvrv도 많이 보시지만 굉장히 뭐 지금 상황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그림인 것 같아요 이건 뭡니까 일단 테더 도미넌스랑 비트코인 차트를 이제 따로 나타낸 건데 테더 도미넌스라는 거는 이제 테더가 전체 코인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테더 도미넌스가 하락한다는 거는 그 테더에 있던 자금이 코인 시장으로 다른 코인들로 옮겨갈 수 있다는 거니까 비트코인의 가격을 오히려 상승시켜주는 그런 흐름을 나타낼 수 있어서 저희는 테더 도미넌스와 비트코인 가격 간의 디커플링 흐름을 참고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테더가 이제 도미넌스가 올라간다는 건 테더를 많이 사서 자산 자금들이 이제 가상자산을 구매하기 위한 매수하기 위한 자금으로 대기자금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이 상당히 유의미하고 도미넌스도 유의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리포트 내용 볼 게 더 있습니까 아 그리고 바로 이제 시황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황을 이제 볼 텐데요 사실 1월 달에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mc 회의는 1월 31일 날 있습니다 현재 1월 기준으로는 금리 같은 경우는 동결 전망이 1월에는 좀 아직은 굉장히 우세한 편이기 때문에 그 외의 것들을 사이드킥으로 조금 더 보시면 될 것 같고 매크로라든지 뭐 이런 상황 한번 적당히 한번 보시면 되고 지금 자체는 이제 비트코인은 시황 자체로 보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차트로 넘어가 볼게요 일단은 제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이제 추세에는 12월부터 이어졌던 주황색의 평행 채널이거든요 그래서 ETF가 승인되기 직전에 이제 이 채널을 뚫으면서 오버슈팅이 나왔었고 네 저는 이게 좀 가열됐다고 생각해서 약간 오버가 됐다 가격이 좀 거품이 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급락이 나오면서 이 채널 하단에 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상단에 걸쳐서 뚫다가 이제 걸려서 넘어졌고 그리고 하단 채널에 지금 밑바닥에서 걸려있는 상태다 네 그래서 이 채널을 지금 현재는 지켜주는 게 중요하고 네 그래도 전날에 어제 월요일날 그래도 반등을 하면서 이 채널을 좀 지켜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채널을 지켜주면 4만 4천 달러까지는 한번 움직여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채널이 이탈을 할 경우에는 4만 1천 달러 언더로 한번은 또 하락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만 1천 달러 언더까지 네 4만 8백에서 4만 2백 달러 정도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주봉을 보면 여기서 거래량이 상당히 크게 나왔거든요 이건 진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팔았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이제 봉의 윗고리도 상당히 길게 나오면서 좀 명확한 하락 시그널이지 않나 고점 시그널이 출현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봉으로 봤을 때도 이전에는 이제 저점으로 내려오면서 거래량이 터졌는데 여기서는 이제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져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당기간에는 이 4만 9천 달러 그러니까 이번에 만들어줬던 고점을 넘기는 힘들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또 아래로도 지지대가 좀 두터워요 그래서 당분간은 좀 4만 4천 달러랑 4만 1천 달러 좀 언더 4만 8백 달러 수준에서 좀 제한적인 움직임을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오히려 좀 트레이딩하기 좋은 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측면에서 그렇습니까? 좀 편하죠 사실 왜냐하면 기준이 위아래로 명확하기 때문에 기준은 이전에도 그랬지만 저는 여전히 4만 4천 달러를 보고 있고 4만 4천 달러를 여기서 넘으면 저는 이제 2번 같은 회복장이 아니라 진짜 상승장 완전 완전 크게 올라가는 상승장이라고 판단을 할 거고 그게 아니고 내려온다면 여기서 매수를 다시 한번 진행을 하고 이게 만약에 뚫리면 좀 위험하다 라고 판단을 해서 정리를 하고 많이 물러날 수 있다 네 좀 명확한 장이 저는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래 오면 매수 위에 오면 좀 매도 하는 방향으로 트레이딩을 할 생각이고 그래서 실제로 어제 리프트에도 복마감을 하면서 채널을 좀 지켜주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주 초반에는 매수 접근이 좀 유리할 것 같고 그 이후에 좀 반등이 나오면 추가락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반등이 나온 이후에는 좀 포지션을 덜어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4만 2천 중반선을 지켜주면서 다행히도 뭐랄까 낙폭을 키우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반등할 가능성은 현재 있지만 네 이게 항상 이제 고영비 에너지스타 좋아하는 4사 네 4사선에 또 걸려서 내려오게 되면 그때는 큰 하락이 올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그러니까 좀 제가 구상하고 있는 시나리오는 네 만약에 이제 여기를 지켜주고 반등이 나온다 4만 2천 중반선이죠 네 반등이 나온다 하면 여기서 이제 이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여기서는 저항을 한번은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래서 한 이 정도 선까지는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또 올려서 여기를 돌파해주면 상당히 좋은 그림이 나오는 거고 만약에 이제 여기서 다시 내려왔을 때 지지를 못 받으면 저점은 한번 갱신을 할 수 있겠지만 이 매물대 구간을 이탈하지는 않고 좀 더 반등 흐름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반등에서 만약에 다시 말씀드리면 알트코인들이 현재 좀 못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 많잖아요 그런 종목들이 한번은 저는 올려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올 때일지 이 자리에서 나올 때일지는 아직은 잘 긴가민가 하고 그래서 조금 포지션 대응을 좀 전략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슈팅 가능성이 현재 42,600에서 500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기서 바로 44,000선을 뚜루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한번 밀렸다가 다시 튕겨 올라갈 것이냐 혹은 44,000을 갔다가 내려온 다음에 다시 올라갈 것이냐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시나리오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차트라는 게 미래를 볼 수는 없습니다 여태까지 패턴으로 봤을 때의 느낌은 어느 쪽이 조금 더 유력해 보이세요? 사실 이번 추세가 계속 강했거든요 원래 보통은 여기서도 이런 채널이 그려졌었는데 세 번째 정도 터치를 하면 보통은 뚫려요 밑으로 그래서 추가적인 조정을 받고 올라가는 게 보통의 추세인데 이태프라는 실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이슈가 걸려있다 보니까 이런 자리를 계속 터치하면서 지켜줬거든요 네 버텼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두고는 있는데 이제 경험 제가 이제껏 해왔던 경험상 이제 패턴에 의하면 이렇게는 한번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이제 여기 리테스트 하고 빠지면 좀 크게 빠지는 거고 만약에 이제 리테스트를 좀 여러 차례 하면서 돌파를 해주면 반대로 또 크게 올라가는 거고 이런 정도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어서 한번 4만 4천 선까지 이제 트라이를 해보겠지만 아마도 여태까지 패턴상으로는 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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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까지 한번 물러설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리테스트를 통해서 큰 반등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다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중요한 자리는 여기지 여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언제든 뚫릴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 현재 자리는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진 않지만 어쨌든 이런 트렌드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뭐 뚫릴 수도 있지만 여기가 뚫린다고 해서 크게 위험한 자리는 또 아니고 대신에 여기를 뚫리면서 여기까지 만약에 이탈을 하면 그때는 좀 위험할 수 있다 라는 정도만 생각하시고 이 매물대 안에서 아직까지 트레이딩 관점은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트레이딩을 해보면 가치가 있는 네 아래쪽에 관망으로 가기에는 아직은 아닌 것 같고 네 트레이딩하기 좋은 자리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차트로만 봤을 때는 예를 들어 마지노선이라고 한다면 네 털기 위한 마지노선이 투자자들이 이제 궁금해하시고 사기 위한 상한선 이 위에는 손 안 댄다 너무 높다 이런 것들을 좀 정해 놓으실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가면 손이 가서 매수를 할 것 같고 예를 들어 털어야 한다면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 좀 매도 버튼을 눌러야 되느냐 그런 것들이 너무 제가 너무 밀어붙이는 것 같긴 한데 좀 조금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 경우로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가격이 올라갔을 때 사는 게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4만4천 달러를 다시 한번 뚫었을 때 높은 가격에서 사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할 것 같고 떨어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좀 추세로 길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 저항이 유효하지 않은 저항이다라고 확인이 되었을 때 사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만약에 저같이 이제 데이로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4만4천 달러랑 4만1천 달러 정도를 기준으로 잡으면 이 중간 위에서 사는 건 좀 위험하겠죠 이 아래에서 사는 건 좀 유리할 거고 그래서 이 아래로 왔을 때는 좀 분할 매수를 하는 게 좋고 이 위로 올라왔을 땐 분할 매도로 파시는 게 이런 식으로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 또 앵커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추세로 위험하지 않게 살려면 오히려 좀 다지고 가격이 올라갔을 때 이 흐름을 확인하고 사는 게 오히려 좋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오히려 안전하기 위해서는 너무 저점에서 물론 낮은 데 사서 막 올라가면 좋겠지만 시장이 불안한 상황을 조금이라도 벗어나고 싶다 생각이 드시면 지금 오히려 4만4천 선을 테스트하고 넘어간 거를 본 다음에 매수를 해도 늦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 매수 하시는 분들이 원했던 그 가격대를 위해서 돌진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이거 좀 먼 얘기 같긴 한데 원했던 가격 50K를 올부짖었던 그런 가격이 있잖아요 저는 44K를 이제 만약에 다시 뚫으면 50K는 좀 쉽게 열려 있다고 보고 그리고 그냥 50K를 간다고 하면 그 정고점인 6만8천불까지는 빠른 시간일지 천천히일지는 몰라도 큰 조정 없이 우상향 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뭐 단기적이나마 굉장히 주요한 가격대는 44좌의 말대로 44K가 될 것이다 정확하게는 44,700달러입니다 그렇군요 44,700달러 선을 어떻게 넘어서서 거기서 이제 위치를 다지느냐 네 그게 이제 저는 이제 차트를 통해서 트레이딩을 하거나 뭐 이런 사람이 아니고 그냥 빗썸 가서 네 상황판 보고 사는 사람이니까 모르잖아요 네 대부분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런 시기나 타임라인 네 어느 정도를 보고 좀 매수를 확인을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44,000에 갔어요 네 그러면 요게 한 뭐 한 이틀 버텨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단순하게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때는 이슈가 있어서 뭐 이벤트니까 뚫고도 트렌드를 벗어나서 뚫고도 하락했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올라선다는 거는 확실히 저는 뚫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44,000 좀 편하게 생각하시려면 45,000달러를 만약에 넘었다 그러면 뚫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때부터 우상향 각이다 네 네 여러분 뭐 제가 오르는 쪽으로 뭐 유도하지 말라 이런 댓글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이 상황이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털어야 되냐라고도 물어보는 최근 추세인데 오히려 어 4만 4만 초반 4만 천 정도가 밑으로 하락하지 않고 4만 4천 정도를 테스트하고 이제 안정화가 됐을 때는 우리가 바라던 가격대를 향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네 1월부터 그거는 그럼 앞으로 며칠간 정도를 보면 그런 거 확인할 수 있나요? 이게 만약에 4만 4천 그러니까 보통 이런 패턴에서 나오는 경우 패턴이 두 가지 있거든요 매번 그 패턴이 나온다고는 할 수 없지만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한번 여기는 리테스트를 하고 여기서 이렇게 빠져버리는 경우가 한번 있고요 무서운 건데 이게 하나의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다른 하나는 여기서 병동성이 엄청 축소가 돼요 음 그리고 이렇게 서서히 올리면서 돌파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은 아닐 거예요 제가 왜냐면 이 아까 주봉을 말씀드리면서 좀 명확한 고점 시그널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 고점 이 매도 물량을 벗겨내려면 어쨌든 가격 하락으로 그거를 상세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기간적으로 길게 빼서 해소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만약에 이제 크게 안 빠지고 이 정도 선에서 오르려면 기간적으로는 좀 저는 길게 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어 지금 사실 뭐 좀 시간이 지난 뒤에 나올 이슈라고 하면은 금리나 정도가 있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그 정도만 저는 체크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뭐 ETF도 이제 시작했고 뭐 자산 운용사들이 이제 매집을 하는 판국이라면은 시중에 남아있게 되는 유통량이 줄게 되면서 사실 가격은 이제 가격의 결정요인에 따라서 네 오르게 될 텐데 또 차트나 이제 당장에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나 좀 빠르게 올라서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장난감 사줘야 되는 분들은 조금 바쁘다 바트다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 일단은 뉴스에 판다가 맞았던 것 같긴 해요 앞서서 이벤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선에서 사서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인데 오늘 저는 고영배 애널리스트가 또 32K 얘기하면 어떡하냐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근데 여기가 뚫리면 32K는 여전히 유효해요 어디에 뚫리면 여기 40.2K죠 4만 200불 정도 네 여기를 뚫려서 1봉 마감을 하게 되면 32K는 여전히 유효하고 근데 경우에서는 여러 가지 있다 그래서 좀 시나리오를 미리 좀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시면 지금은 그렇게 어려운 장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막 사실 차트를 매번 이렇게 트레이딩뷰나 뭐 코인마켓캡을 열어서 확인하시기 어려우시면 네 기억하시면 됩니다 4만 7백 뭐 4만 7백선 4만 4천 7백선 4만 4만 7백을 지켜내고 지지부진하더라도 오르는 모양새로 한 번 더 우상향을 하면 그때는 살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다 네 그리고 반등했을 때 4만 4천 위에서 한국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이제 마감이 되는 모습이 4만 4천에서 4만 5천 위로 올라서서 지지하게 되면 그때도 이제 조금 중장기 투자자분들한테는 매수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빅btc님께서 전 고점 가야지 가야지 말씀하시는데 뭐 가격이 오르는데 싫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네 그런데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는 그런 좀 불안정한 장세인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지금은 사실 고점에서 보면 16% 하락 한 거거든요 네 한 이틀 만에 약간 좀 불안하다고 느끼실 마음이 크죠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4만 2천 6백선인가요? 네 지금 그쯤에서 거래가 되는 모습인데 네 잠깐 코인마켓캡 한번 볼까요? 네 지금 보시면은 코인마켓캡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면 지금 조금 올랐어요 네 네 저희가 이제 대기할 때는 0.03% 올라서 한 시간 동안 야 이거 오른 거긴 한데 좀 거시기하다라고 했는데 0.15% 올라서 4만 2천 6백 45달러 네 거래되고 있고요 이더리움은 2천 5백 20달러 코인마켓캡 기준으로는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솔라나도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올랐고요 리플 얘기가 좀 있었는데 리플도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제 미국장에서 아시아장으로 돌아오면서 조금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요런 재미도 있긴 있군요 그러면 이제 다음 비트코인 관련해서 혹시 질문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남겨주시면은 확인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up up down